치즈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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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포키에요 오늘은 꽈배기, 핫도그, 고로케, 치즈핀 치즈핀, 공차 버블티 같이 먹을게요 한테 치즈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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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바삭바삭 바삭바삭 다 삶아 오징어 아이스크림 양념장 계란 쫀득쫀득 단무지 마시고 물 고춧가루 고추냉이 참기름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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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trinsically 너무 맛있다 간장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마요네즈 오징어 너무 맛있다 꾸덕꾸덕 고추냉이 고춧가루 잘먹었습니다! 안녕~~